케이크의 할 말하는 영어 오늘의 표현 나 속이 메스꺼워 Hello everyone! This is Sally from Cake 안녕하세요, 케이크의 셀리입니다 여러분, 느끼한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속이 좀 메스껍지 않나요? 자동차나 배가 흔들릴 때는 또 속이 울렁거리죠? 그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 바로 I'm feeling nauseous입니다 여기서 nauseous는 메스꺼운 이라는 뜻으로 나 속이 메스꺼워라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I feel nauseous 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실생활에서 이 표현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볼까요? 실생활에서 오늘의 표현 I'm feeling nauseous 어떻게 쓰이는지 잘 보셨나요? 케이크 앱에서 직접 말해보고 무료로 발음평가도 꼭 받아보세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 만나요 Bye!